이중일씨, 서울 명절 주간에 하늘을 자주 봐야 하나 싶어요 아하 오늘이 입춘이니까 봄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싶어서요 아유 맞아요 오늘이 입춘이기는 한데요 봄이 오려다가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랄까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남았으니까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설 명절 지나면 하루하루 햇살만 달라지겠어요 아이고 참 꽃샘추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도요 그럼요? 아무래도요 이번 설 명절 주간에 하늘을 보면서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 구절을 불러볼까 싶어요 청천 하늘에 잔별이 반짝반짝한다는데 걱정할 게 뭐냐고요 그 구절로 풀릴 것 같지 않네요 정말 이중일씨 흥탈행에 보면 창공은 나를 보고 하는 그 대목 아시잖아요 아 네 이거 말인가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허네 아 이게 곡이요? 네 그거잖아요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고 하는데 서울 주간에 저 하늘로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날아가 봐요 아차차 그 얘기군요 저 푸른 창공은 우리를 보고 더없이 살아보라고 하는데 그 서해바다 하늘 반쪽 내면서 날아간다면 우리 설 명절 하늘도 놀래서 반쪽일 거 아닙니까 그러게는 말이에요 정말 노래처럼만 지냈으면 합니다 청천 하늘에는 잔별이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는 수심보다는 소망이 더 많았으면 싶어요 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네 이 한 구절이 참 가슴 시린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가오는 설 명절 주간에 저 하늘을 그저 그냥 편하게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고 빌어봅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광숙의 소리로 영견과 함께합니다 네 영병가를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단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여노 드릴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대박이 초라니 그 광대 감성 써먹을 데가 있네 우리 예술 감성을 어디다 쓰려고 공연장 무대에서 써야지 공항은 왜 가는가 광대 감성 공항에서 제대로 써보게 야초라니 감기 든 거 아니지 이게 감기 든 복인가 아니 글쎄 왜 공항이냐고 아니 공항이 뻥뻥 뚫려서 마약 가방도 막 들어오고 미리국자도 막 도망친다잖아 공항이 뚫린 거라면 공항 직원 경찰이 나서야지 광대가 왜 나서 저기 저 방금 훅 튀어나온 사람 보게 그 감이 팍 오자는가 어라어라 심장이 쿵쿵 뛰고 눈동자 흔들리고 한국당 첫발 디디면서 감동한 거 아닌가 아니 어서 저 입을 자세히 보게 그 자넨 상대방이 말하는 그 입술 감이 좋잖아 가만있어 봐 아 방금 저 입술 달싹달싹한 게 중국말인데 아 그래 그래 뒤에 오는 사람 없지 그런 거 같은데 오호 읽어냈구만 아니 죄 지은 게 없으면 뒤에 오는 사람 없지 소리를 왜 하겠어 어 저저저 택시 타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야야 차라리 번호판 봐 아 택시 번호판 말이야 어 읽었어 자 이 번호야 경찰에 알려 그래 그래 경찰에 택시 번호판 알려주고 어 야 방금 무슨 냄새가 훅 지나갔는데 그 코 좀 열어보게 어 이거는 화약 냄새 같은데 어이 화약이라고 그거 혹시 그 성냥에 붙은 화약인지 알겠나 아 성냥에 붙은 게 아니라 덩어리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럼 저놈이 그럼 테러 분자 아 잠깐 전화로 아 여보세요 경찰관 데리고 남쪽 출구 쪽에 검은 가방 맨 사람 아 화약 냄새 났다니까요 어 우리 누구냐고요 아니요 거기는 공항 지키는 광대패지 가만있어 봐 저쪽에 오는 두 사람 동남아 사람 같은데 손을 잡았는데 그냥 바들바들 떨잖아 아니 고개를 힐끗힐끗 뒤돌아보면서 저거 저 공항 몰래 빠져나온 거 아니야 어 여보게 그 초라니 자네 그 눈 감고 무슨 그림이 나오나 좀 봐줘 어 가만있어 봐 어 보이는데 입국 심사대가 아니고 직원 통로로 휙 빠져나와서 연인처럼 손을 잡고 떨고 있잖아 여기는 감성광대 동쪽 출구로 미리 국자 손에 손잡고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 중 택시번호 공방77 긴급체포바람 오바 아이고 참 아 좀 보라구요 공항 좀 잘 봐요 네 공연실왕 음원 감상해 보셨는데요 춘향가 가운데서 어사출도 대목을 김수현의 소리와 강원도립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공항의 보안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네 화장실에서는 폭발물 소동이 생겼었잖아요 네네 범인을 색출은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100억대 마약을 가방에 메고서 유유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인천공항이죠 참 네 어쩌다가 이렇게요 글쎄요 아니 그리고 직원용 통로로 빠져나와도 눈치도 못한 그 김해공항이었잖아요 네네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 불순환자들이 공항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든다면 이거 큰일이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감성광대라도 좀 출동을 해가지고 감으로다가 팍팍 좀 집어내줘봐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광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고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약포 정탁의 귀성청원 고사입니다 네 안동에 살면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외적을 물리치겠노라 진두지휘에 나섰던 인물이 약포 정탁이었습니다 네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진 조정 대신 중에 그 선조 임금을 모시고 피난 갔던 몇 사람이 있었죠 우선 백사 이양복이 왕비와 왕자들을 피난시켰고요 약포 정탁이 선조대왕 곁을 지키면서 피난을 갔고요 네 그리고 약포 정탁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이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네네 모함에 걸려서 죽게 된 충무공 이순신을 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옥중에 그 이순신 장군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구해냈던 약포 정탁은 임진왜란 발발한 이후 의병장 각재우와 그리고 김덕령 같은 명장을 천구해서요 외놈을 치게 했던 이 일도 정탁의 공이라 하겠죠 네 정유재란으로 외적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가 정탁의 나이가 72세였는데요 전쟁터로 나가야겠다 군사들 사기를 올려야 한다 했다고 하죠 네네 그 당시 아무도 정탁을 말릴 수 없었는데요 선조대왕이 말려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뒤에는 정탁과 같은 명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정탁이 74세 나이에 고향을 가게 해달라 청원하는 글 돌아볼까요 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게 해달라는 정탁의 청원사입니다 전하 신은 난리 때 형을 잃어 싸웁니다 그 아들은 지금도 피난 간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난 중이라 중국 땅을 다녀오기도 했고 감히 고향에 내려가 성묘하겠다는 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오나 신의 나이 이제 74세로 치는 해와 간나이다 만약 지금 고향에 갈 수 없다면 언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으로 가슴 찡한 청원의 글이죠 약포 정탁은 국난 중이라 감히 명절 때 고향 갈 생각도 안 하고 지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74세 나이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이번 명절 때는 고향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뜻이죠 신에게는 오직 한 사람의 형님이 있었으나 난리 때 세상을 떤 나이다 그 아들도 고향에 올 수 없는 지경인지라 부모님께 성묘할 길이 없으니 신이라도 내려가 평지가 되다시피 한 어버이 분묘를 살피게 해 주소서 지금 신은 애통한 마음으로 밤중이면 일어나 울고 지냅니다 네네 오직 나란 일에 진력하느라 그 고향 땅 어버이 묘지가 무너져 평지가 되도록 돌보지 못한 자식의 심정이 드러난 구절인데요 밤중이면 홀로 울었다는 정탁 탕금의 나란 일이 어렵고 엄중한 때인 줄 어찌 모르리까 하지만 이번만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청원합니다 삶과 성상의 자애로움으로 저의 마음 굽어 살피시어 선영을 성묘하게 해 주신다면 죽어도 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직 나란 일에 일신을 바쳤던 정탁 하지만 74세 나이에 고향을 한번 가서 평지가 된 그 어버이 묘소를 살피며 성묘하는 게 죽어도 한이 없겠노란 간절한 마음을 임금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해 명절에는 74세의 몸을 추슬러서 고향에 갔던 약포 정탁의 성묘길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 땅과 가족들을 지켜왔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정탁의 귀성청원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적벽과 가운데서 군사 서름 탈영 대목을 오종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 달리고 있는 구간은 지출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설 명절 때 차례상이나 세뱃돈이 과다 지출 예상되는 승객께서는 지출 조정칸으로 와주시면 합리적으로 조정해드리게 하십니다 아메 아메 설날 세뱃돈 나갈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거시기 해갖고 어찌하스까 소리만 나온다니까요 요거 조카 조정이 될랑가 모르겄어 아 조카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 우리 엄미가 애를 써갖고 말여 친남배 아니겄어 근데 이젠 조카들도 그냥 불쑥불쑥 그냥 커불어갖고 어마 이번 세뱃돈 어찌하스까 아 진정하시고요 체험열차 조정칸에서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조카부터 조정 들어가 볼까요? 명단 주세요 명단 쓰는데도 한참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조카들 중에 요 조카는 세뱃돈이 지금은 말이요 입이 실룩거리면서 눈치 겁나게 안 좋다니까요 자자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조카가 원하는 세뱃돈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뭐 그 예상하고 말 것 있겄어 그냥 5만원권 한 장이겄지 아 네네 조카는 5만원짜리 한 장 그럼 실제로 얼마를 주실 생각인가요? 아니 형편이 말이 아닌데 한 두 장 정도면 겁나 서운하다 할 것이요 아 조카 연결됐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조카님 체험열차 조정칸이거든요 이번 설에 작은아버지한테 세뱃돈 아 5만원 예상하신다? 아이고 그 맞자녀 그럼 너 야무지게 야야 5만원권이 있어야 주제 자자 조카님 세뱃돈 조정 들어갑니다 5만원 맞고요 현찰 2만원은 받고 장금 3만원은 세뱃돈 적립통장에 넣어두시겠다고 그러네요 자 여보세요 조카님 아 그러면은 해마다 세뱃돈 적립금이 쌓이겠죠? 아 조카님 보니까 성공하시겠어요 10년 후 성공기념으로 통장에 적립된 세뱃돈 타서 작은아버지 제주도 3박 4일 어때요? 어벼 어벼 그놈 펄쩍 뛸 것인디 아 말로만 적립해두는 거지 아 통장이 어디 있다고 적립금 타서 비행기 펴 끊으라고 그요 맞아 승객님 조정 중입니다 저 조카님 10년 후 결혼 성공 입주 성공기념으로 그동안 쌓인 세뱃돈 적립금 타서 작은아버지 제주행 3박 4일 네 네? 작은아버지가 적립했으니까 찾아 쓰시라고요? 아 아니죠 조카님 앞으로 든 적립금이니까 결혼 성공 입주 성공기념으로 이 제주행 네? 아 조카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현찰 2만원으로 끝내자고요 와마 조카가 그렇디요? 두 장이면 되겄다고? 아 다 참말로 겁나게 조정을 잘해보여이 그러면 나는 대안하게 고향 앞으로 치치 뽀뽀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김강국 외여러분의 연주로 태평소 능계 뛰어들였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세뱃돈이 신경 쓰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줘야 할 사람은 많고 받을 거는 없는 입장이라면 이거 정말 세뱃돈이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명절날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권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 세뱃돈 받을 사람이 예상하는 숫자와 주는 사람 숫자와 숫자가 맞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다 큰 조카들한테는 크게 한 장 쓰고 싶죠 어른들 마음이야 다 똑같으시겠죠 그런데 예전 세뱃돈 10원짜리 받을 때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몇 곱조지나 뛰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친구들은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선물 걱정이라든지 세뱃돈 걱정 조금이라도 좀 덜어냈으면 싶은 주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진짜 진짜 세뱃돈 막 이만큼만 받아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조금 주면은요 입이 이렇게 나와요 대포가 좀 커졌습니다 네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황콜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은요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악기 토파보기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명절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설날 공연 신통방통이 오는 2월 8일 오후 4시에 개최됩니다 공연 전반부는 국악관연악으로 창과 관연악 남도민요 연곡, 아리랑연곡, 태평소와 관연악 호적풍류 등으로 꾸며지고 후반부는 왕비의 잔치 향연과 삼고물을 비롯한 전통무용으로 구성됩니다 공연 전 오후 2시부터는 야외 마당에 민속놀이 체험장이 마련돼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이나 인터파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는 상설 런치콘서트 자미의 상반기 작품을 공모합니다 삼청각의 기획공연 자미는 정갈한 한상차림과 함께 전통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며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창작 공연 활동을 하는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50분에서 60분 사이에 공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오는 2월 1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청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2016 수원문화예술 공모 지원 사업을 위해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재단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을 기반으로 한 작품과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신청을 접수하며 자세한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음식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문화총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할망하르방의 배지근한 구슬로 풀어낸 제주 전통음식 20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빙떡과 콩죽 등 자연 밥상을 통해 제주의 농사 풍경과 의뢰, 신화, 목축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할망하르방의 이야기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추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허남촌 박물관장은 앞으로 이 책이 학생들의 지역 문화교육 교제나 문화관광 홍보 교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정상의 예술가들에게 전통 공연예술을 배울 기회가 마련됩니다 국립극장의 전통 공연예술 교육 프로그램 전통예술 아카데미가 오는 3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무용, 판소리, 경기민욕, 사물놀이 등 한국의 공연예술을 각 분야 최고의 예술인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가 마련되고 수강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9일까지며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국 충칭시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한류센터가 문을 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한류 콘텐츠 체험관, 도시명 테마파크, 쇼핑몰 등을 갖춘 한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융복합 콘텐츠 발굴 지역 및 전통 콘텐츠 가치의 재발견을 비롯한 5대 중점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충칭시 한류센터 건립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신규 사무소를 건립하고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 한국문화원의 해외 마케터를 파견하는 등 한류의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김제 벽골제의 야간 경관 조명이 인기를 끌고 있다죠? 네, 벽골제의 대표적인 조형물이 쌍용하고 소테마공원 그리고 생태연록과 소나문데요. 요즘 그곳에 경관 조명이 설치돼서 야간에 벽골제를 찾는 분들이 부쩍 들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김제 벽골제는 지평선 축제가 펼쳐지는 기간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랬어요. 화려한 경관 조명 때문에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당분간 야간 경관 조명을 켜서요. 밤에 보는 벽골제의 빛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벽골제 야간 경관 조명이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네, 2월 말까지만 할 계획이었는데요.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아서 연중 벽골제 야간 경관 조명을 켜겠다고 하니까 김제를 오가면서 밤에 벽골제의 빛의 향연을 구경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덕분에 김제 벽골제가 사계절 관광지로 입소문이 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참, 그리고 김제의 그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이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네, 장차 새만금 개발 활성화에 맞춰서 김제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이 현재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계획대로 나면 정부 차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진행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네, 앞으로 김제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2020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제 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항공 수요와 경제성도 좋아야겠죠.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전라북도권 공항 이용은 군산공항의 중심이었는데요. 앞으로 김제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전북권 항공 운항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현재 예측하기로는 전북권에서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이 2025년쯤 가면 190만 명은 될 거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030년쯤 되면 전북권 항공 수요가 402만 명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면 김제의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함께 김제 국제공항이 버젓하게 들어서는 그날의 오기를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전라북도 김제시의 벽골제 야간 경관 조명과 김제국제공항 건설 추진 소식을 여러분께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김제의 벼 등찜 소리를 이브이휘, 이브이휘 외 여러분 소리로 함께합니다. 예행 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이방전 얘기 가운데 무슨 청인들 못 들을까?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안찰사와 이방이 동네 동백정에서 엮은 얘기 만나보실까요? 동네부를 순시하려 내려온 안찰사를 어떻게 해서든 접대에 모시려고 나선 동네 부사가 이방의 말을 듣고 동백정에 사람을 보냈는데 안찰사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변하고 있었겠다. 아이고만, 지금 술이 목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까? 걸렸네. 다 걸렸어. 아이고만, 이를 우유하면 좋십니까? 아주 목젖을 탁 잡고 넘어가는데 이런 술맛 처음일세. 예? 목젖을 잡고 내려갔다. 그럼 한 잔만 더 드시소. 음, 이게 그 동네에 가양주가 틀림없는가? 아, 예, 예. 아무요.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담가가가 마시는 긴데요. 외놈들이 팔아라, 팔거라 해도 야야, 한 잔 마시고 가거나 그런 술인기라요. 어디 한 잔 더 마셔보세요. 이 냄새는 까칠한 것 같은데, 이게 한 녹음은... 아니, 어르신이요. 와, 예. 이번 잔은 아까 잔하고 다릅니까? 거참, 목젖이 그네를 탔지 뭔가. 예? 그네를, 목젖이... 그럼 그 은혜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여보게, 동포선생. 예. 내 오늘 참 기분 좋은데. 서로 처음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도 듣고. 어, 참, 가만있자. 우리 동포선생이 안 마셨구만. 아, 쟤는요, 어르신이 일행이야 맛있게 드시니까네. 보고만 있어도 좋다뿐이 계십니까? 쟤는 대심이... 어, 아니지. 동포선생이 이걸 마셔야 그 고래를 볼 거 아닌가. 에, 쟤는요, 술고래가 아닌기라요. 그 술 한 잔 들어가야 그 휘파람 소리 제대로 난다면서. 그 휘파람에 고래가 춤도 춘다면서. 휘파람 말입니까? 걱정 마시소. 이게 말입니다. 술도 술이지만은. 친구들이 모여가가 그냥 하하, 허허, 웃고 그래되야. 이 휘파람이 지대로 나오는 기라요. 아유, 그럼 그 친구들 오라 하면 될 거 아닌가. 이 좋은 술에. 아유, 뭐 저 떡 벌어진 상도 없고. 꼬마, 바닥에 이래 대접을 하는데. 참 안 웃기 않습니까? 어허, 동포선생. 내가 평생에 이렇게 속 편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네. 동네 땅 바닥상. 왜 안 다 그 말이십니까? 아문, 아문. 내가 저 한양에서 퇴청을 하면 이놈저놈 나와서 소매자락 끌어대. 할 수 없이 가서 보면은 세 발, 네 발 긴 긴 상에다 그 별스러운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술 치고 노래 치고 해봤는데 이 속이 뒤틀려 먹을 수가 없었네. 아이고, 뭐 한양에서 출입견을 하셨는데 이래 그냥 초라한 바닥상 짜리로 모시게 돼가 우회하나 했는데요. 음, 이 바닥상이 최고일세. 내 평생 이렇게 편한 상은 못 받아봤네. 하하하하,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청이 하나 있는데요. 친구들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동네 땅 바닥상을 이리 좋아하시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랑 동소 개가가 뭐 인사도 올리고 말입니다. 아이고, 뭐 두 말 할 거 없네. 아이고, 우리 동포 선생 친구라면 내 쌍수를 들어 환영함세. 아, 그리고 내 무슨 청인들 못 들을까? 여자도 있는데 귀 안 계십니까? 에? 여자라니? 아니, 동포 선생 친구 중에 여자라니? 보시면은 정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물을 손질하다가 와서 노래도 하고 뭐 그래 놀았거든요. 오호, 그물 손질하다 와서 노래를 헌다? 네. 여인네 친구라니. 동포 선생, 이 자리에 그 기생기념안 아니면 못 올려있네가 누가 있겠소? 하하하하,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동네 어촌 여인네 친구를 불러보겠십니까? 야야, 생기라. 오방댕이랑 친구들 불러오라. 여보게, 동포. 그 그물질도 한다는 여인네 친구 이름이 그 오방댕이란 말인가? 하하하하, 알기도, 알기도. 성은 어시고 이름은 방댕이라요. 한데 어르신은 이 동네 땅에 무슨 일로 오셨십니까?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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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뭐. 그냥 바람 쐬러 왔지. 별일 아닐세. 만약에 말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아멩어사 같으면은 내사마 바로 돌아갈까 싶은데요. 아멩? 내가 아멩어사라? 하하하하, 이 사람 동포. 이 멋진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고 아멩어사 같두겠는가? 난 그저 그냥 놀러 왔다니깐. 참 말이지요. 동네 땅에 누구라도 잡으러 왔다면은 내삼아 당장 하직 인사.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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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도. 동포선생, 자, 안께. 하직 인사라니. 어허, 안지래도. 네, 인천 객가 노래 가운데서 구름소리를 차영여 김정숙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풍률국장 이방전 얘기 중에 무슨 청인들 못 들을까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이방이 보낸 동포선생, 나름 잘 풀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접대는 절대 사절, 돈도 사절, 기녀도 사절이라 했던 안찰사가 동네 해변과 동백정에서 동포선생한테 홀딱 빠지고 있는 장면이죠? 네, 동네 부구 이방이 보낸 그 동포선생. 네, 누각바닥에다 음식을 놓고 맛좋은 술에 즐거운 얘기에 푹 빠지는데 또 친구를 또 불러라 하죠? 네, 금을 손질하다 오는 여인의 친구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과연 이 안찰사가 동네부 수은시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입춘방 민속들 돌아볼까요? 네, 오늘이 봄이 온다는 날, 봄날이 선다는 입춘날입니다. 네, 24절기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예전엔 그 입춘날, 입춘당을 써서 대문에 붙여뒀죠? 네, 요즘은 아파트 현관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인 거 봤어요? 네, 네. 입춘에 써붙인 소망들을 입춘축이라고도 했고 입춘서라고도 했죠? 네, 설 명절보다 한 걸음 먼저 찾아온 입춘. 앞으로 추위가 몇 차례 더 있겠지만요. 누가 뭐래도 봄날로 가는 길을 연 셈이죠? 그럼요. 굿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입춘방을 붙이는 게 낫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입춘방에는 어떤 소망을 새겨 붙이셨는지요? 네, 입춘부터 크게 좋은 일이 생기고 올해 기쁜 일이 많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 다복함을 기원하는 입춘방도 있죠? 네. 수여산 부여해. 태산처럼 강건히 장수하시고 바다처럼 부자되기 바랍니다. 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고 당장 오늘 식구들 먹을 거 없는 집이라도 입춘날엔 살인문에다가 문영 추나추동복 호남 동서남북제요. 네, 우리 집 문으로 추나추동복을 맞이하고 우리 집으로 동서남북제물이 다 들어온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사는 건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입춘방은 천하에 불 올 곳 없이 크게 써붙였던 거죠. 네, 네. 판소리 흥보가에 흥보 역시 입춘방을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써붙였죠? 소지 황금추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빗자루로 땅바닥만 쓸어도 황금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흥보 마누라가 그냥 입을 삐죽거리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네. 땅을 쓸면 황금 나오라고요? 아유, 누런 곡식이라도 나왔으면 원이 없겠소. 네, 네. 이 말을 들은 흥보가 속이 찔끔 놀래서 입춘방을 고쳤었다죠? 네. 소지 황속추리라. 땅바닥을 쓸기만 해도 누런 알곡이 나와다오. 네, 네. 지방에 따라서, 지반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춘방을 보게 되는데요. 네, 네. 잡귀와 물러나라 하는 입춘방도 있고요. 용, 호 이 두 글자를 대문에 붙여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입춘날 이 한 구절로 만족할까 합니다. 아, 그래요? 입춘방을 뭐라고 쓰셨는데요? 공감해 주실 분이 많을 거라 믿고 썼습니다. 국악 만방, 만방의 국악이 울려 퍼져라. 아, 네. 애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마음에 새겨 두고픈 입춘방이 나왔네요. 네, 네. 그래요? 국악 만방. 그러면 저도 화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셔야죠, 네. 전통만복. 어찌고? 우리 전통문화에 만복이 깃들어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국악 만방, 전통만복. 네, 오늘 입춘날 걸어본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더 멋진 입춘방 있으시면 써서 보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목요일에 만나는 민속기행. 오늘 입춘날의 입춘당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유산가를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억수나이! 아야야, 억수나이. 아이고, 반가운 소식이요. 아, 이번 설에 공길이가 온다는 게요? 아따. 그것이 뭔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랬었어. 응? 싸가지 없는 놈으로 내놨는데 무엇이가 반갑다고요? 아야야, 말 들어보니께 공길이가 공장도 크게 지었대야. 어메. 공길이가 사과 상자 보냈는갑소? 아니, 그것이 아니란 말이요. 이번 설에 내려온다는 게요. 그동안 고향에 자주 못 왔다고 하면서 우덜 동네에다 그냥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 주겄다지 뭐요. 그시요? 여기다가 황토 찜질방을 맹그러 주겠다거라? 응. 어메, 공길이 그것이 그냥 뭔 야망 있는갑네. 10년 넘게 고향이고 고향 사람들은 본 척도 그냥 안 하더니만은 뭐요? 황토 찜질방을 짓는다거라? 아니요, 아니요. 알아본 게 뭔 선거에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냥 순수하게 고향을 생각시어서 찾아오고 왔다는 게요. 그런 게 억수나. 아니, 아니. 인자 와가지고 돈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요. 공장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요. 나는 공길이 안 볼 텐께로 오라가라 소리 마시오잉. 아야야, 억수나. 인자 너도 풀어야지. 언제까지는 그때 일로 그냥 서로 간에 꽁 해가지고 살 거냔 말이요. 아, 공길이가 인자 철이 든 모양인께 안그냐 억수나.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두 번 볼 생각 없음께로. 복천이 삼촌이나 황토 찜질방 만세삼짱 허랑께. 아, 이따. 뭐시라고? 좋은 사람 소개해 준다면서 뭐 사기꾼을 보네? 아야야, 억수나. 아니, 그때가 언제요? 10년도 넘은 일 갖고. 아, 인자 서로 풀고 말이요. 아, 고향이다 좋은 일 허고 따자녀. 거시기, 나가 공길이랑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할 땐께 알았자, 억수나? 아, 몰라, 몰라. 그놈 얘기 그만해. 그러고. 복천이 삼촌도 중심 좀 잡으셔. 네? 아이고, 공길이가 공장 12개면 뭐한다요. 여기다가 뭐 황토 찜질방 한나? 아이고, 뭔 꼼수를 쓰려고 또. 복천이 삼촌. 뒷머리 맞고 남 다음에 으짤라고 그여, 응? 아, 그려 억수나. 나는 말이요. 설령 공길이 그놈이 또 옛날 보러 나온다고 혀도 말이요. 아, 명절에 고향 찾는다는데. 우선 손이라도 덥덥 잡아주고 그래야지. 인자 그놈 나이가 있는데 안 그냐? 아, 네. 복천이 삼촌은 그라고 맘이 그냥 태평양 같아서 좋겄어. 아, 뭐 돼요? 공길이 보기에 써붙여야지. 오늘이 입춘이잖여. 예, 그래요, 그래요. 입춘이제? 아니, 근데 뭘 써붙이란 게요? 아, 뭐는. 공길이가 내려와서 이것보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장학금이라도 기부하게끔 그냥 대문짝에다가 공길이 댯길 이렇게 입춘방을 써놔야지. 뭐죠? 아, 뭐 돼요? 아니, 공길이 댯길? 네. 아이고, 아이고. 어메어메 억순아 그려그려. 그라고 한번 써보자.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사안주와 합주를 국립민속국악원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 명절이 다가오니까 억순이 고향에선 암호개가 온다더라. 소리가 나오겠네요. 네, 네. 한동안 고향 사람들을 잊고 살았던 사람도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면 반겨줘야죠. 아, 그럼요. 옛날 감정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그 공길이가 고향 마을에다 황토 찜질랑을 만들어준다니까 이 사람 출세하기는 정말 출세했나 봐요. 그러게요. 그런데 또 그래놓고 뭘 원하는지 그 속은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살기 바빠서 고향을 찾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시대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니, 그나저나 빠르신 분들은 내일부터 귀성끼리에 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 마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맞이하느라고 바쁘시죠. 방학관 가서 가래떡도 뽑아야지. 그것도 굳으면 또 밤새도록 그거 쓸잖아요. 떡국 떡. 고생들 많으시죠? 손에 막 손 닿으시고. 물집 생기고 예전에 그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쓸다가 보면 손에 물집이 생겨요. 맞습니다. 해보셨군요. 네, 네, 네. 근데도 엄마는 그게 흥겨우시고 또 분위기가 좋으셔서. 아이고, 네.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까? 네, 네. 상한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희는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